점수인데 지금 어떤 점에서 조금 더 보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수배의 움직임 같은 부분에서 조금 감정을 받는 것 같네요.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타 리브킨 선수가 경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처음 댄스템 시작을 했습니다.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죠? 네, 이 선수의 장끼는 가장 큰 장점은 밸런스 난도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실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처럼 DER 난도에서 높이 변화했을 경우 0.1에 추가점이 붙게 되고요. 댄스템 연결하면서 목으로 축 돌리기. 얻자 밸런스 높이 던져서 턴점프하면서 다시 잡기 선수들은 한 작품에 최고의 9개의 신체 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턴점프 시리즈 다리를 아래로 통과하면서 투구의 움직임을 갖게 했고요. 네, 시즌처럼 퇴근 던져서 목으로 되돌리는 메스터를 동작이었고요. 네, 마지막 DR 동작 피부까지 네, 피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네, 두 가지 강렬한 마무리 네타리프킨의 후프 연결했습니다. 지금 예선에서 네타리프킨은 5위 18점을 기록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처럼 밸런스 난도 후에 뒤로 회전했을 경우 밸런스 난도에 0.1에 추가점이 붙게 되고요. 네, 후프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한 강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턴점프 시리즈를 연속으로 했을 경우에는 후프의 움직임이 같아도 무반하고요. 마지막 동작에서 무릎이 좀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자신의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타리프킨이 자신의 점수 후프 종목에서의 결승 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정이, 글쎄요. 표정으로 봐서는 기분이 해석이 안 됐는데요. 점수가 17.95, 4위에 오릅니다. 네, 아까 후프 움직임에서 전환으로 돌리는 실수를 약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감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